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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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슬슬 부는 날에는 매운탕이죠 거제도에서 우리 변상태 형이 보내준 각종 고기들로 매운탕 한번 끓여볼게요 생강깡에 넣어줄게요 비린내는 잡아줘야죠 나 잡아봐라 네 좋습니다 설탕 넣어주고요 된장 넣어줄게요 고추장도 풀어줄게요 두부 듬뿍 넣을게요 좋습니다 각종 채소를 넣어주고요 미나리도 좀 넣어줄게요 이제 끓이면 끝난거에요 다 끓였어요 대파 좀 썰어서 넣어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매운탕 어떠세요 매운탕 좋지 않나요 매운탕에 소주 한잔 다 끓여서 먹으면 돼요 좋습니다 매운탕에 고등으로 쳐놓는 새끼가 어디있니 그냥 먹는거죠 뭐 생선이면 다 끓여서 처먹으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환상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우리 거제도의 변상태 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우야 자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와 이거 국물만 먹어야 되겠네 와 이거 알이에요? 응 이 새끼도 알 다 갔네 이건 고니네 고니 고니가 그거 아니에요? 알 주머니? 창자 같은거? 우와 야 이거 먹어봐 진짜 대박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바닷가에서 와 진짜 바닷가에서 범죄의 제보정에서 하정우랑 최민식이랑 바닷가에서 해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 꼼장어 먹는 장면 그 그림이 그러지 아 뜨거워 천천히 먹어 매운탕 겁나 많아 와 이게 진짜 거제도에서 바로 잡은 고기라 확실히 좋다 진짜 시원하다 실하다 실하다 전날 술을 안 먹은게 후회되네요 맛이 그치? 무가 좀 더 익었어야 되는데 무요? 응 또 있다 먹어봐 먹어봐 네 감사합니다 먹어봐봐 되게 맛있어 야구 고등어 또 보이지? 되게 많아 아 이거 돔도 들어갔다 참 그때 돔고기 남은거 있지 그것도 다 넣어버려서 어 돔? 어 비싼거 다 넣었네 이 매운탕이 그 뭐지 이 매운탕 장사가 기복이 역대 기복이 항상 응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불경기가 어때 먹으러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럴거 같애 어 아픈 추억 있지 왜 옛날 만났던 여자친구는 집에 이거 엄청 크게 하거든 매운탕들이요? 아 진짜로? 기복이 없으시다고 그때도 그러더라고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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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온다 남자들이 매운탕 이런거 와 와 남자들이 좋은거 아 코로나도 이거 먹으러 온다는거 이런거는 이런 막 불경기 때도 근데 왜 한국의 모든 음식들은 다 정력이 좋다고 하는걸까요? 다 좋으니까 먹어 한식들은 다 정력이 좋은 음식들이야 진짜 나 여기서 이것저것 요리 다 해보지만 한식 먹을때 제일 좋아 솔직히 와 야 거저도 진짜 한번 가자 그래 응 상태형 보러 가자 와사비? 응 쌀도 이거 여주쌀만 건우가 보내준거지 맞아요 티지 대표 쌀도 되게 좋네 직접 농사하셨다고 진짜 맛있다 확실히 좋네 이게 지금 그거랑 똑같은거 아니야 강남 이런데 잘사는데 직거래로 해준다잖아 거래를 먹고 어떤걸 직거래로 해요 농산물 식품 주산물 응 아사비 형님처럼 바로 올려주는거야 근데 낚시해서 바로 그게 원래 그거 있어 이렇게 좋은거 낚잖아 바닷가 주변에 좋은거 낚으면 그 지역 안에서만 팔아먹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먹어 응 더 못내려오잖아 응 막 새우같은거 있잖아 귀한 새우들 거 윗지방엔 되게 많이 파는데 요 밑에 지방엔 거의 안팔어 이야 원래 그물보다 낚시로 잡은게 진짜래요 응 그물은 이제 갇혀있으니까 그 시간동안에 뭔가 싱싱함이 신선도가 떨어지는거야 낚시는 그냥 바로 올린거잖아 낚시 해보고싶다 진짜 거기 저기 가야돼 울진도 가야돼 네? 울진 호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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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먹으러 음 그럼 친구놈이거든 경우라고 원래 경호했던 놈인데 그 놈도 사람 좋아 이름이 경호인데 경호원이었어요? 경호 아 경호 아 포동이라고 웃기려고 한거였어? 아예 아니야 경우로 들렸어 살짝 미안하다 코가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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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제대로 안이겠다 니가 좋은 고기여 맞아 멀리 컵대기봐 이야 대박이다 오늘 잠 다 잤네 또 저는 진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돼지고기 된장찌개보다 회 매운탕을 더 좋아했어 음 얘 세 공기 먹었어 예전에 매운탕 한번 끓였다 야 매운탕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먹어봐 아구 옛날에 막 물 깨끗했을때 아구 살 좋다 먹어봐 물 깨끗했을때 가족끼리 계곡 놀러가가지고 아빠가 진짜 맥이 잡아와서 맥이 매운탕에 주고 그랬었는데 우와 그거 찾기 힘든데 요즘 다 돈이지 거기서 바로 그냥 끓여먹고 진짜 아빠 요즘 유튜브 보시냐 우리꺼? 네? 뭐 보시겠죠 좋아하셔? 연락이 잘 오지 않습니다 뽀데 선배님이 그렌저 준다고 말씀 드렸어? 아 그냥 명절마다 응 못 타고 내려와 이러면 응? 그렌저 오늘 추석에 그렌저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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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게 해 내 친구야 그저 봐 어두워지 그럼 올라올거랬는데 와 인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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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봐? 여동생? 동물원에 있지 않아? 응 동물원 사육다 와 와 살이 살 많지? 아구 먹어봐 맛있어 살 되게 부드러워 동물이 진짜 끝내줘다 살이 진짜 많아 와 봐봐 김치 모자리잖아 인원이 있어서 태안아 김치 좀 더 줘 소주가긴 소주가 별의별걸 다 해먹지쁘게 그렇지? 이 새끼들 좀 건강해졌어 오고 나서 조금 현기가 생겨졌어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나도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저끼 고맙지 아 어제 너 때문에 배 찢어지는 줄 알았다 이건 더 먹어야 돼 와 이거는 이건 더 먹어야 돼 그치? 아 이거 무슨 국물 들이켜야 돼 이거는 아 김치 먹어 어 일단 놔줄게 사람은 시골에서 살아가야되나봐 그렇죠? 맞아 자연 보고 살아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야돼 먹을까? 밥 3개만 먹어야 돼 응? 먹어 밥 먹어야 돼 그거 눈치 봐줘 야 그런 걸 눈치를 해 다 먹어 우리가 때리는 줄 알아 야 네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의욕을 받아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많이 먹어 유비야 너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눈치 보면 큰일 못한다 진짜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눈치 보면 진짜 안 돼요 소화제다 소화제 야 예술인데 진짜 오늘 뭐 별 말이 필요가 없다 그치? 껍데기 쓰겠다 이거 요리실력이 많이 늘었어 그래? 맞아 그냥 오늘은 수저 안쓰고 감으로 때려부겄는데 응 이게 알입니까? 우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인어 하나 줘 아이고 잘못 잔다고 이거 알이에요? 껍데기랑 알 알 껍데기 와 껍데기 알지? 진짜 잘못 잔다 유명한 데 가면 이거 두는 거 이렇게 따로 잘라 두는 거 물을 살짝 더 끓였어야 돼 아 무가 조금 조금 아삭거리네 조금 아쉽지 괜찮아? 괜찮아 한 5분 만 더 끓였어야 돼 가스가 쭉 터졌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예술이다 예술 어? 웬일이냐? 니가 위가 좀 작아지긴 했나봐 운동해가지고 먹고 떠먹어 와 와 콩물 진짜 맛있다 야 오늘 매운탕은 신의 한 수였다 그치? 맞습니다 맛있었어 고급 매운탕 고급 그냥 횟집에서 그 장가지로 끓인 게 아니라 응 이건 고급이다 진짜 나도 거기서는 막 잔뼈 같은 거 네 재료만 그냥 생선 외에 재료만 4만원 들어왔어 와 많이 들어갔어 푸짐하게 넣었어 왜 이렇게 그걸 매운탕 끓여 먹잖아 건강식이지 고기만 고기만 하면 진짜 고기는 돔도 있으니까 안해 비쌌고 아구랑 돔 있으니까 아구도 있네 진짜 아구 자기가 잘 먹었어? 식이 또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닙니다 괜찮아? 끝나고 또 먹어야지 뭐 그럼 그럴거야 안 내면 준 거 가위바위보 오케잉 자기가 왔었는데 가위바위보 보 보 시 오케잉 잘 먹었다